호주야 왜 오는지 이유로 알려줘. 미치겠어. 왜 오는지 알려줘. 발 쫓는다? 근데 또 발 쫓이라기에는 일어나면 조용해. 뭐야 이 호주. 호주 거기 있어. 호주야. 어떡하니 너. 오호. 혹시 함뜩은 하나를 빌고 싶으신가요? 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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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히. 히히 히히. 펑봉. 펑봉. 여러분들도 뭐야? 기지개 빈보았다. 많이 컸네, 그새. 아니, 못 내려올 거면 왜 올라가니? 치타야. 너 울면 어떡할 거야. 파티가 내려줘? 파티가 내려줘 봐. 어디로 올 거야? 여기로 와, 여기로. 여기 너 혼자 있으면 어떻게 내려올 줄 알아야지 귀여워 죽겠네 내려달래 이리 내려와 호치가 알려주는 거야 여기 내려오라고? 마음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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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어아유 ships 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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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야야 뭐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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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응 으 아 예 으 으 으 왔어 내가 와서 달려 그랬는데 아이고 왔어 너 됐다 주려고 그러시네 아이고 얘네 보더니 뭐라 그러셔 진짜 뭐짱이 새끼를 너무 너무 새끼 왜 이렇게 귀여워 저 찾는 거 봐 야 저 먹으면 안 돼 너 뭐 찾을 거야 아마 이 애들 앞에서 집이야 거기서 양줄 배워야 돼 너 떨어져 여기야 와 여기 들어가 있는 거 봐 거기에는 포숏 아니잖아 그치 근데 아니야 퀄리티가 좀 더 아니 이 때리 업자는 좋은 점이 AS 야 볼 때린다 모양이 다 고개가 있냐 편하잖아요 잡았다 어머 어떡해 이렇게 했는데도 안 그러고 아니 네마리가 이러고 있냐고 네마리에 같이 사진 찍어 네마리 너무 웃긴 거 아니야? 네마리가 사진 찍어 오빠가 수리로서 발베니 발베니 이거 한 번씩 홈플러스에 풀덩한지 모르겠지 이게 이러고 일곱 시간에 나와 일곱 시간에 나와 일곱 시간에 나와 일곱 시간에 나와 네 귀여워 아니 둘이 이러고 자는 거 자체가 자기 옆에 하고 퇴근하시라고 자랑 아니 내일 내일 다시 하시게 퇴근하고 이러시라고 음 음 음 음 오치야 중성화하네 많이 더 응 음 음 음 음 음 으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